서울에서 오신 두각 씨인데요. 참가곡은 진성의 동전 인생입니다. 박수로 함께하시죠. 보스 좋다. 박수로 함께하시죠. 바람하라 끝자람 매달려 흘러간 청춘 바람하라 끝자람 값없이 약한 동전 같았던 내 과거 그 누가 할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추억밟고 나 여기 왔다 다시는 울지 않으리 맨발이야, 맨발. 맨발이야. 맨발로. 맨발. 맨발. 공통äsident 한자라 맨탈요. 빌러간 청춘 돈이 건망한 갑옷이 약한 공전 같았던 내 소름 그 누가 할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빡을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눈물빡을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감사합니다 네 두각시의 무대였습니다 네 아니 혹시 뭐 우리 콘테스트 M4에 인기상 있다고 생각하고 오신 건 아니죠? 인기상 아 제가 나태주 씨의 태권 트롯 이런 거 있듯이 혹시 유도로 뭐 할까 싶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? 일단은 노래에 집중을 최대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중간에 낙법이나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지만 일단 노래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낙법하는 걸 까먹으셨구나 낙법하는 걸 까먹었고 추후에 만약에 보시고 싶으면 제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이걸 왜 입고 온 거야 그러면? 아 제가 사실 전국 3위 출신의 유도 선수입니다 아 진짜요? 네 그래서 이 도복이 시합 때 나가서 3위를 했던 도복인데 그러니까 약간 기를 받기 위해서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맨발입니다 그러네 맨발로 맨발로 진중하게 게임하고 싶다 해서 입고 왔습니다 맨발의 가수는 이은미 씨가 또 있는데 그 다음 두각 두각도 내가 봤을 때 이름을 지은 거야 그죠? 화각 따라서 지은 거 아니에요? 화각 따라서? 말 그대로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서 두각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인기상을 만들고 싶네요 저희가 인기상이요?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판정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연희 씨 제가 원한 대로 멜로디의 리듬을 아주 잘 탄 것 같아요 남자답게 박력 있게 오늘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매력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아직 뽑힌 건 아니에요 맞다 맞다 죄송합니다 뽑힌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희승현 씨 아주 시원하게 들었어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시원하더라고요 아무 걱정이 없이 그 노래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그래도 좀 칭찬을 과분한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정말 대 선배님이시고 대 선생님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그것만 해도 오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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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